아, 그 왜 정치 판결이 그러는데 그 사회보는 젊은이 나는 저 구절이 마음에 안 들은 게 정치의 학살이지 어떻게 정치 판결이야 잘못된 가름도 가릅니다 이 말이야 유신 참당들의 행패가 극에 달아갔고 유신이 부활된 거여 지금 유신이 우리를 통치를 하고 있다고 결의의 분단을 최고의 선로 치는 유신 말이여 있는 놈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유신 말이여 사람의 기본골을 상당히 막자라는 유신이 부활된다 이런 말씀이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여 뭐 귀탄 기자이든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좋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귀탄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젊은이 길이 앞장시면 나도 삶아짐 살았으니까 죽을 자리를 찾겠소 수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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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포로!에서 tie wild 감쪽 수포로! 수포로! 키가 예상